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1번부터 보시면 윤리학은 좋음, 오름과 같은 도덕적 용어들의 의미 분석과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논리적 분석에 주된 관심을 둔다 1번 문제를 딱 보면서 긴장은 됐지만 쉽게 접근했겠죠 이거는 메타윤리학이다 분석철학이라고도 했던 종이기가 종이기에 소리가 들렸어야 되는데 윤리학은 도덕이론과 원리를 적용하여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 이게 실천윤리학이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생윤 그래서 1번 문제를 풀면서는 1번 다양한 문화권의 관행을 서술하는 거 기술윤리학이야 2번 마땅히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사람의 목적을 제공하는 곳에는 관심이 없어 메탈리학은 가치중립적 성격은 있지 이런 것도 우리 공부했었죠 메탈리학, 가치중립적으로 이 윤리학이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가치중립적 3번의 도덕이론에 사용되는 명제 명제,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의 논리적인 구조를 검토해서 앞에 있는 전제로부터 결론이 타당하게 도출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메타윤리학이었던 거고 현실의 도덕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모색하는 거다 1번 문제 쉽구나 문화이 쉽게 출제됐겠지라고 착각하면 안 되지 1번은 맞출 수 있죠 당연히 1번은 4번이고 5번 모든 사람에게 보편타당한 도덕규범을 제시하는 건 규범윤리학이죠 규범윤리학 안에 이론윤리학과 실촌윤리학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1번은 4번이었고 이제 2번부터 보시면 이런 문제 풀 때에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가라고 우리가 연습을 했고 지워가라 했잖아 동의합니다 나오면 그 다음 또 공통점 나온다고 공식처럼 나왔죠 이건 일반적인 그래서 생명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뇌 자극과 약물을 통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신경윤리학 관련된 내용을 출제한 거예요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간의 이타심을 향상시키는 강화도 가능해졌다 그래서 신경윤리학과 더불어 가지고 지금 맞춤형 아이 유전적 강화 이런 것들과도 연결을 시키는 문화이 출제됐죠 동의합니다 해서 동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 했어 내려가서 지우라 했죠 쟁점이 안 되죠 동의했기 때문에 그럼 동의한 바가 뭐야 약물을 통해 뇌 자극과 약물을 통해 질병 치료할 수 있고 인간의 이타심 강화 시키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1번에 나와 있잖아요 인간의 질병 치유에 기여하는가 1번 지웠어야 되고 그 다음 이타심을 가져다가 향상시키는 강화도 가능해졌다 3번에 했잖아 그럼 1번 3번은 동의했으니까 공통점 지워버리는 거고 정답이 안 되죠 3번 아저씨는 내가 저 옷 입으면 누구라고까지 해줬어요 이런 옷 입고 이러고 있으면 내가 잠깐 3번 먼저 만나봤고 그런 다음에 인간의 이타심을 인위적 조작으로 강화함으로써 사회 이익에 기여하는 도덕적 행동도 증가시킬 수 있게 되었대 의리 그랬더니 물론 그 다음 꼭 보라했지 이 사람 받아친다고 물론 이타심 강화에 의해 사회적 이익에 기여하는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는 거 이타심에 따라 사회적 이익에 기여하는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한다는 건 사실이니까 이것도 둘이 동의한 거잖아 지금 이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4번에 있죠 강화에 의한 인간의 친사회적 행동을 사회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거 이것도 공통점이구나 이렇게 그럼 이제 1, 3, 4는 정답이 안 될 것이고 그 다음 읽어보면 하지만 여기가 쟁점이라 했잖아 아주 기본 공식이에요 동의합니다 물론 공통점 나왔고 하지만 그러한 행동은 타율적 반응일 뿐 도덕적 행동이 아니다 그랬더니 의리 이타심 강화로 인해 증가한 친사회적 행동이 자극에 의한 타율적 반응인 건 맞다 자 친사회적 행동이 타율적 반응인 것은 맞대 이것도 그렇다면 둘이 공통점이잖아 그럼 내려가서 왜? 공통점 공통점 예를 들면 5번에 있잖아 5번 그러니까 5번도 공통점이 아니고 그럼 정답은 툭 튀어나왔지 몇 번? 2번이잖아요 결국 강화에 의해서 친사회적 행동을 했던 이타심에 따른 행동이 바로 이것은 도덕적 행동이라는 을 아니다가 바로 갑 이게 쟁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1번도 맞췄고 2번도 맞췄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1번, 2번 동그라미를 친 다음에 그 다음에 3번 문제 풀 때 누가 후기에다가 제 후기는 아니고 여러 사이트 돌아다닌 데다가 손바닥 위로 올렸으니까 플라톤이다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 내가 오죽하면 보여줬잖아 아테네 학당 그림까지 플라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욕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고 옷 화려하게 입고 옷 화려하게 입은 이유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좀 외모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 좀 플라톤 아저씨는 내가 그림도 보일지 좀 이렇게 올라가셨다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이게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잖아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던 책 중요한 게 희극과 비극이고 오늘날의 비극과 희극 중에 이 비극이 남아있다라고 내가 이야기해줬잖아요 카타르시스 감정, 배설 이런 것들 되는 거 그래서 이 희극까지 이야기하면서 내가 장미의 전쟁 기억나? 강의 들었을 때 그 신부님들이 지하실에 가서 맨날 책 읽다가 죽어 왜?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이 있다가 거기 있는 신부에 있어서의 대 주교님이 그 책에다 끝장에다가 독발라놨다 했잖아요 신부님들이 이거 이렇게 있다가 죽은 그 희극 로는 남겨지지 않고 비극론이 남겨지고 있죠 플럿 이런 것들이 나왔던 그런데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화가 아니라 정답이 여기 다 있다 했잖아 시인은 행위하는 인간을 모방하는데 행위하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선한 사람이거나 악한 사람이래 그럼 1번 봐봐 예술가는 인간의 성품을 악한 인간의 성품을 묘사해서는 안 된다 시인이 인간을 모방하는데 선인 악인 했는데 모방을 지금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 악한 거 묘사해서는 안 된다 1번 틀렸죠 그 다음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인간이 거의 언제나 이 두 가지 범죄에 속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덕과 부덕에 구별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덕과 부덕에 구별이 되는데 봐봐 예술 작품 속 인물에 대한 도덕적 구분은 가능한 거라니까 여기가 뒤에 문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1번 2번 3번은 약간 좀 틀리게 할 지금 문제 정답 찾을 수 있도록 모방된 인간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이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선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우리 이하의 악인이거나 우리와 동등한 인간이다 희극과 비극의 차이도 여기 있다 희극은 실제 이하의 악인을 비극은 실제 이상의 선인을 재현한다 하지만 명백한 사실은 시인의 입문에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날 법한 일을 이야기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서 예술 작품 속 인물이 현실의 인간과 유사할 수 있는 거죠 여기 현실과 우리와 동등한 인간이니까 여기에 작품에 등장한 인간이 그 다음에 예술가는 인간의 유덕함을 작품 소재로 삼을 수 있어요 여기 모방된 인간은 이상적인 선인을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시인의 임무는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날 법한 일 그래서 예술가가 개연성 없는 서사를 일어나지도 않은 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아니라 개연성이 없는 게 아니라 개연성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 일어날 법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그래서 개연성 없는 서사를 창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다 제시만 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중요했던 건 이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토온의 차이점이 있다면 플라토온은 이런 예술에 있어서 어떤 악한 인간들을 가다가 표현하는 거 이런 시인은 추방당할 수도 있다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악인 선인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재현하는데 희극은 악인을 가져다가 비극은 선인을 가져다가 재현하면서 예술가의 역할을 가져다가 한층 끌어올렸다 했죠 자연이 완성시키지 못한 것들을 가져다가 완성시킬 수 있는 플라토온은 침대를 그리게 되면 플라토온 국가 10권에 나와요 원래 그게 침대를 그리게 되면 이데아에 진짜 침대가 있고 그걸 본따 가지고 목수가 침대를 1차 모방 그걸 그린 화가는 2차 모방 그러니까 진짜 침대를 그릴 수가 없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 따르면 무슨 이데아에 침대가 있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침대가 여기 있지 그 침대보다 정말 침대에 같은 침대를 가져다가 잘 묘사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예술가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연에 있는 것보다 자연에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아름답게 이런 것들을 가해다 모방할 수 있는 예술의 능력 이런 것들을 가해다 한층 끌어올린 사람이라고 아쉽게 좀 칸트가 안 나왔죠 칸트 다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걸 수능 문제를 보면서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올 수 있는가 칸트 예술 나오게 되면 칸트 예술 출제는 됐지만 칸트는 예술은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이후에 나오는 거다 미적 가치는 무슨 플라톤처럼 미적 가치가 적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한 이후에 그렇지만 칸트는 타인의 동의를 도대로 미라는 것이 주관적 판단으로 시작했지만 감성적 판단 객관성 보편성을 띌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게 출제 가능성이 있겠죠 정답은 5번 이렇게 된 거고 그 죽음으로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 함인의 동의를 도래 saw